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찾고 있는 최영찬. 그렇습니다. 웬스컷! 카운트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오디킥 바디쪽. 클리치상화. 테이크 다운은 최영찬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상위 포지션입니다. 기무라로 팔을 뒤뒤로 뽑아서 조금씩 설계해 버리면 꺾어버리면 고통이 옵니다. 최영찬 선수가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의 팔이 펴지도 막기 위해서 두 선수 일어났습니다. 테이크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최영찬 선수가 이스케이프를 시도했는데 그렇습니다. 기무라 같은 경우는 밑에 깔려있는 선수가 상위 선수한테 시도를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공격이에요. 상위 선수가 굉장히 잘 썼죠. 이 타이밍이 좋게. 발을 밟아주면서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간필입니다. 상위 포지션에서 서동수 흔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1분 업킥 아주 잡았어 업킥 턱쪽을 노립니다. 카운닝킥 연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거리가 좁혀집니다. 오른손 그리고 오른손 카운터 서동수 눈 쪽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플라이닝킥 클린치 상황 킥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얼마 남았습니다. 계속 때려줍니다. 두 번째 라운드까지 종료됐습니다. 블랙코너 팀 피니쉬 서동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시판 만장일치 팀 피니쉬 서동수가 피니쉬에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